안녕! 나는 말하는 코끼리야 왜 코끼리야? 쏠윱아 자기소개해줄래? 제 이름은 쏠윱피 엄마 유정이 아빠는 제 번부 아유 똑똑해 수리피는 엄마 아빠 얼만큼 좋아해? 엄마 좋아 배게 좋은데 코끼리도 수리파 잘하는 거 있어? 저는 가위바위보도 달고 아빠는 다시 도와줘요 아빠가 힘들어 보였어? 네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수리피는 누구랑 살아? 아빠랑 원래 같이 안 살아 열 번 잡으면 엄마 만나 달고 있어 그럼 엄마랑 헤어질 때는 어때? 그럼 엄마랑 헤어질 때는 어때? 말하면 안 돼요 비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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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전화 돌래? 비밀? 안 하고 싶어 아... 지 revenir 비밀아 대 Clement 심hart 파이밀 허허 아tail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? 아빠, 엄마한테 말 못 한 게 있어?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코끼리한테 얘기하네 스미가 못 샀어 스미가 못 샀어 원래 숨을 안 샀었어요 울어서 울은 건데 울어서 울은 건데 그냥 울기만 했는데 조금 울었어요 할 말 있어요 아빠랑 엄마는 다시 엄마는 아빠는 다시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아빠랑 엄마는 다시 안아주고 싶어 아... 네... 소울립이의 속마음을 들으셨는데 네 두 분 없... 저런 마음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? 아... 항상... 뭐... 영상으로 보니까 아... 어머니 어떠셨어요? 왜 그러지? 왜 그래요? 오, 미안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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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